인정투쟁,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 하이데거에 따르면 인간 존재는 타인들 속에서 존재함을 통해 구성되며 타자에 의해 인지되고 인정받는 것이 존재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했다.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창작의 욕구 발현, 정보 공유, 취미와 열정 추구, 커뮤니티 구축, 수익 창출 등 다양하겠지만 궁극의 이유는 인정 욕구 때문이다. 그렇게 인간의 존재는 단순히 생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욕망은 단순한 심리적 욕구를 넘어 삶의 본질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인간의 행동과 사회구조에 깊이 영향을 미칩니다. 19세기 독일 철학자 헤겔은 이러한 인간의 욕망을 인정투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며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특성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헤겔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식하는 존재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단순히 생존을 넘어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식하고 그것을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욕망은 인간이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통해 자신을 인식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헤겔에 따르면 인간의 자기의식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며 이러한 인정욕구는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만들고 역사의 발전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예술가, 과학자, 정치가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이는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진보에도 기여합니다. 인정욕구는 인간의 발전과 사회의 진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우리는 자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성취를 이루어냅니다. 이러한 과정은 개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적 지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해결은 인정욕구의 어두운 면에도 주목했습니다.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인간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자존감의 상실, 우울증, 심지어 자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정투쟁의 극단적인 형태는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개인의 내면을 황폐화시킬 수 있습니다. 해결은 이를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으로 설명합니다. 주인은 노예를 통해 자신의 우월성을 확인하려 하지만 결국 노예의 노동에 위존하게 되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반면 노예는 주인의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자신의 노동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인정투쟁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변화하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해결의 인정투쟁 이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며 더 나은 삶을 위해 경쟁합니다. sns는 이러한 인정투쟁을 더욱 가속화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삶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더 많은 좋아요와 댓글을 받기 위해 자신을 과시합니다. 이러한 인정투쟁은 현대인의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해결의 인정투쟁 이론은 인간이 왜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인간의 삶과 사회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여전히 인정투쟁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건 인정투쟁 삶의 본질인가 허망한 굴레인가 105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는 최근 인터뷰에서 삶은 허무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인간은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90세 정신과 의사 이시영 박사 또한 인간은 누구나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한다. 며 김 교수의 의견에 동의했다. 이들의 솔직한 고백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인간은 왜 인정에 목마른가 인정투쟁은 삶의 본질인가 아니면 허망한 욕망에 불과한가 인정투쟁은 단순히 남보다 잘나 보이고 싶은 욕망을 넘어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고 자존감을 얻기 위한 본능적인 욕구이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며 성장한다. 성인이 되어서도 직장 사회생활 심지어 sns에서까지 타인의 인정을 갈구한다. 좋아요 개수 팔로워 수 댓글에 1위 1위하며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평가에 맡기는 모습은 현대사회의 슬픈 자화상이다. 해결의 삶과 죽음을 건 인정투쟁 19세기 독일 철학자 해결은 인간의 삶을 인정투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며 이것이 단순한 심리적 욕구를 넘어 삶과 죽음을 건 투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결에 따르면 인간은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특징입니다. 해결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식하는 존재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찰합니다. 이러한 자기의식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합니다. 즉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통해 자신을 인식하고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해결은 이러한 인정욕구가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만들고 역사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경쟁하며 이 과정에서 사회는 발전하고 문명은 진보합니다.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를 통해 정치가는 자신의 정책을 통해 타인의 인정을 얻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도 기여합니다. 하지만 인정투쟁은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결은 인정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인간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고 보았습니다.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위심하게 되고 자존감이 낮아지며 심지어는 우울증이나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해결은 인정투쟁의 극단적인 형태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제시했습니다. 주인은 노예를 지배하고 착취하며 자신의 우월성을 확인하려 하지만 결국 노예의 노동에 의존하게 되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반면 노예는 주인에게 인정받지 못하지만 자신의 노동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인정투쟁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변화하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해결의 인정투쟁 이론은 현대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며 경쟁하고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칩니다.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잠 못 이루고 노력합니다. SNS는 이러한 인정투쟁을 더욱 부추깁니다. 우리는 화려하게 포장된 타인의 삶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더 많은 좋아요와 댓글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노출하고 과시합니다. 해결의 인정투쟁 이론은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측면을 깊이 있게 통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자존감을 얻지만 동시에 과도한 인정욕구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인정투쟁의 빛과 그림자 인정투쟁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은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한 노력을 이끌어내고 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예술가, 과학자, 운동선수 등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사회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과도한 인정욕구는 타인과의 비교와 경쟁을 부추기고 질투, 시기, 증오 등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한다. 또한 타인의 인정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게 된다. 성장의 동력임과 동시에 파멸의 씨앗인 인정투쟁은 끝없는 굴레와 같다. 아무리 많은 인정을 받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인정을 갈구하게 된다. 이러한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허무함과 공허함만 남을 뿐이다. 인정투쟁에서 벗어나기 인정투쟁은 삶의 본질적인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인정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우리는 타인의 인정에 앞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삶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발견하고 인정하는 삶이다. 이는 타인과의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삶은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가져다 준다. 인정투쟁을 넘어 함께 성장하는 삶 인정투쟁은 삶의 본질적인 부분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 타인과의 경쟁과 비교에서 벗어나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삶의 모습이다. 인정투쟁은 삶의 필연적인 부분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굴레에 갇혀 살 필요는 없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타인의 인정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원하는 것을 조용히 이루는 삶 우리는 살아가면서 타인의 인정과 이해를 갈망한다. 하지만 이러한 욕구가 지나치면 오히려 스스로를 희생형으로 만들고 만다. 타인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들의 평가에 휘둘리는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그렇다면 타인의 인정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가치를 인정하고 원하는 것을 조용히 이루는 삶의 방법은 멀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고 희생한다.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희생은 결국 우리를 지치게 하고 공허함만을 남길 뿐이다. 진정한 성공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스스로의 만족과 성취에서 온다. 자신의 목표와 꿈을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추구하며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사생활과 개인적인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자존감을 키워야 한다. 논쟁은 종종 감정적인 소모만을 가져올 뿐 건설적인 결과를 얻기 어렵다.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논쟁보다는 침묵하거나 자리를 떠나는 것이 현명하다. 항상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이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 타인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은 에너지 낭비다. 자신의 가치는 타인의 인정 없이도 충분하며 스스로를 믿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타인의 비난이나 칭찬의 이류에 비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를 항상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희생할 필요는 없다. 타인의 인정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가치를 인정하고 원하는 것을 조용히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타인의 인정 너머 희생의 덫에서 벗어나기 우리 모두는 때때로 외롭고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감정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존재로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가치와 성취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욕구가 과도하게 커질 때 우리는 스스로를 희생시키는 길로 접어들기 쉽습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 인정하기 내가 이루어낸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꼭 알려야 하는가 당신이 승자라는 것을 꼭 입증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많은 경우 우리의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압박감은 타인의 인정과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에서 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외부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만족과 자기 인정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이룬 성취, 노력, 그리고 성장은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타인의 평가보다 자신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원하는 것을 조용히 이루기 성공과 성취에 있어서 조용히 이룬다는 것의 가치는 매우 큽니다. 이는 당신이 자신의 목표와 꿈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이룬 성과를 내면적으로 축하하고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평화와 만족감은 어떠한 외부적 인정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와 자존감 향상 당신의 사생활과 개인적인 공간은 매우 소중합니다. 이를 지키는 것은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타인의 기대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희생의 덫에서 벗어나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결코 건강한 태도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희생하는 행동을 멈추고 자신의 가치와 욕구에 더 주목하세요.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행복과 건강을 희생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결코 이로운 선택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가치와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자기성찰과 질문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자기성찰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는 정도 자신의 가치를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지 등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러한 질문을 통해 당신은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인생은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적 가치와 행복을 추구하며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귀 기울이며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세요.